대통령은... 말없는 JP 얘기입니다. 어딘지는 대략 짐작은 되네요. 짐작 되시죠. 굉장히 오래됐고 거기에 옛날 아이스크림인데 아마도 김종필 전 총리가 아직도 옛날 입맛인가 봐요. 어디서 식사를 하시고 그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해서 측근들이 그곳을 모셨나 봐요. 그런데 우연히도 어쨌든 박근영 씨와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언니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김종필 전 총리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없었다. 이렇게 잡아떼고 있어요. 그냥 놀러와라든지 그런 어떤 이야기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없었겠습니까? 사촌 형부고 하는 게. 진짜 정책적 얘기 안 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그런데 김종필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영 씨가 일치하는 어떤 부분이 있을 거예요. 김종필 전 총리도 사실은 최팀인 일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또 박근영 씨도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은 형님 형님 그러면서 지금의 어떤 그런 순교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족끼리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은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김종필 전 총리는 과거 김기춘 전 실장에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당부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오랜만에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김종필 전 총리는 과거 김기춘 전 총리가 궁금해서 저때는 부모님의 반반 좋은 거 닮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어떤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지 않았다고. 물론 그렇죠. 민영선 원장님. 그런데 파면에 이어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얘기한 것. 김종필 전 총리. JP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선 착잡하고 굉장히 안타깝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품성이랄까 성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JP 전 총리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5천만이 다 물러나라고 해도 안 물러날 사람이라고. 그런데 정말 그 말대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쭉 가깝게 아는 또 실질적으로 형부입니다. 형부. 사촌 형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할 게 있어서 우선은 굉장히 가족, 친인적 관계로서 착잡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에는 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자꾸 전직 대통령들이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 매끄럽게 타결을 하지 못하라는 못하느냐라는 그런 어떤 정치력의 부재 이런 부분을 JP 전 총리가 좀 아쉽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무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처신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처신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 안 준다. 그런데 박근혁 씨랑 김종필 전 총리가 만나서 정치적 얘기는 전혀 안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시국이 민감하니까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안 나올 수 있었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아마 그날이 보면 태극기 집회를 참가하고 박준홍 씨 같은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의 형인 박상희 씨의 유복자거든요. 아마 그날 또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하고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애정 같은 건 있지만 사실 김종필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아까는 좋은 점 반반 닮았다고 하는데 속내는 나쁜 것 반반을 닮았다.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 얘기도 어렵고 있었죠. 특히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이 나설 때 그때 사실은 김종필 JP가 이명박 대통령이 지지를 했거든요. 그때 이후로 상당히 두 사람의 정치적 또 사적 관계는 거의 끊어졌다고 해도 봐도 반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라고 이런 식으로 많이 사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 내부의 단점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잘한 걸 바라지만 아까 김기춘 실장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제발 좀 옆에서 좀 외롭지 않게 해달라. 그런데 김기춘 실장은 감히 제가 어떻게 옆에 갑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제가 볼 때는 뼈 있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옆에서 좀 더 챙겨주고 옆에서 뭔 걸 해주라고 하지만 결국 김기춘 실장도 나는 도저히 옆에 갈 수 없다. 비서실장이 옆에 안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저런 이야기에서도 비춰지듯이 그만큼 대통령이 비선 실세에서 많이 좌우됐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불행한 결과를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JP는 이런 상황을 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막에도 나오지만 제가 세 번 말씀 들으니까 들은 생각이 JP가 일부러 좀 정치적 언급,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안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그런데 사실은 탄핵 전까지에 박 전 대통령과 JP 전 총리의 관계가 보면 방금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주 매끄럽거나 아주 친밀하고 그런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친인적 관계에도.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심 말기 때 JP 전 총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사이가 좀 소원한 관계 속에서 자꾸 최태민 씨하고 관계를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JP 전 총리가 사실은 아주 오래전이지만 아주 친한 기자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무튼 최태민 씨가 청와대만 큰영애하고 청와대에서 만나기만 하면 몇 시간이고 나오지 않는다. 둘이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굉장히 위험해하는 얘기를 출입일선 기자들한테도 굉장히 이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걱정하고 그랬는데 특히나 이제 신군부 이후에서는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서는 상당히 같이 고초를 측면도 겪어야 하겠지만 JP 총리가 자민연을 차리면서부터는 사실은 또 관계가 아주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썩 이렇게 관계 좋아하지 않을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된 뒤로 김정필 전 총리의 부인이 돌아가실 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지 대통령으로 조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상당히 많이 눈녹듯이 녹았다고 말할까요? 조문 정치에서 상당히 그런 건 있지만 아주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측근들 특히 친인척들이 박 전 대통령의 불명예를 바라보는 시선들을 봤는데 JP에서 이분도 또 한마디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거는 정치적인 타살이다 감히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헌재에서 내리신 흉용 결정에 대해서는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흘리신 순교의 우리 형님 대통령님 순교의 피다. 대통령 전이시나 대통령 되신 후나 그만두시고 사회적으로 나오시더라도 그거 다 아시잖아요. 국가와 국민, 민족. 아마 그것이 아버지가 계실 때 감수성 예민할 때 아버지 경랑의 60, 70년들을 겪으신 정서가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타살로 순교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순교라는 게 사실 신앙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다 이런 뜻인데 굳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으로서는 본인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단어를 순교라고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한 마디 순교는 뭐겠습니까? 결국 본인의 신념에 따르다가 그 신념과 배치되는 정파로부터의 탄압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일반적인 순교를 얘기할 때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사망했고 결국 했다는 의미인데 결국 본인들로서는 지금 이와 같은 전국 속에서 정치적인 타살을 당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본인들로서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 가족들이 결론적으로는 물보다 피가 진하다는 것을 이번에도 알 수가 있는 것이 그간 유경재간 운영을 두고 서로 갈등했다고 하지만 자기 누님, 본인은 누나라고, 언니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형님 내지는 VIP라고 하는데 가장 어려울 때 그래도 나서서 저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어쨌든 가족과 정치적인 입장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는 순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다만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했는 이상 그와 같은 것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어떤 인정된 것과 본인들이 느끼는 것은 저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종우 실장님 네 신동욱 총재가 삼성동 자택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갔었어요? 김평우 변호사처럼 사실은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들이 다쳤나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경호하는 경호관들이 제지를 했고 그런데 신동욱 총재가 뭐라고 그랬냐면 신동욱 자택으로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 내용은 모르겠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박 전 대통령한테 보내는 편지가 와서 그걸 전달하려고 하니까 들여보내달라. 그러니까 당연히 안 들여보냈겠죠. 편지만 전달한 상황입니다. 신동욱 총재 사실 최근에 어떤 흐름이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막 부인하고 있지만 그런데 작년에는 안 그랬거든요. 작년 11월 달에는 최순실 비판 막 하면서 최순실의 대통령이 놀아놨다고 하고 또 이 일가의 재산은 자기가 밝혀내겠다고 검찰에 또 스스로 소환도 당하고 했는데 지금은 갑자기 또 저렇게 뭐 부시부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가 봅니다. 글쎄요. 정작 진짜 가족인 박지만 씨나 박근영 씨는 가만히 있는데 신동욱 총재가 이러는 걸 보면 좀 성급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의도가 뭘까? 뭐 이런 궁금증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신동욱 씨나 또 박근영 씨도 그렇지만 저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런 입지. 신동욱 총재 같은 경우는 지금 공화당이라는 당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화당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박근영 씨가 명예총재가 돼 있고 신동욱 씨가 총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것들을 위해서 계속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제 저날 또 보면 이제 그 집에 뭔가 표 쪽지를 아마 전달해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방문은 차단되고 경호원들이 대신 쪽지를 전달해 줬다고 그러는데 아마 최근에도 박근영 씨가 이제 박지만 씨한테 이제 이제 집에 가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박지만 씨가 아니 그거 집에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서 안 들어버려주면 그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결국 나중에 부르면 가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뭐냐면 사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동생들하고는 일체의 연을 끊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본인이 뭐 손을 내밀지 않는 상황에서 동생들이 또 불쑥 가서 하기에도 그렇고 왜냐하면 또 저렇게 또 출입도 안 시켜주는데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신동욱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박근혜 신동욱 씨 결혼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결혼식 때 가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직접 만날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저렇게 동생과 여동생, 자매를 저렇게 멀리하게 되는 게 도대체 왜 그럴까? 그리고 뭐길래 무슨 이유 때문에 저렇게 최순실 씨한테 저렇게 가깝게 모든 담장의 경계를 높여서 할 적에 그 조순재 씨 아들, 그러니까 그 최순실 씨 조카되죠. 조순재 씨 아들 지금 최근 증언도 나왔는데 우리는 얘기하는 게 종교적 관계가 아니면 도저히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혹이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책태민 씨하고 최순실 씨하고 박 전 대통령하고 이어지는 종교적 연대감이 오늘 이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근원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많이 제기된 상태예요. 삼성동을 중심으로 한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소식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